어.. 타이밍이 좀 많이 빠르긴 하네요 예측할만한 선이긴 했었는데 아까부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그죠?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의아한 건 뭐냐면은 아래쪽으로 가면서 팡타치거나 특별한 무빙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나름 헬퍼를 조작하는 방법을 좀 아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...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아... 어? 이거 봐라? 한타 되니까 이베이드 키고 싸우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바른 속도 빠른 사람이 리신 왔는데 더 또 보면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잘 깔렸죠? W 쏘고 무빙 한 다음에 궁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위로 살짝 올라갔었던 게 마우스 포인트가 위로 찍히고 나서 궁을 여기다 찍었다는 건데 지금 이 속도가요 말도 안 되게 빠르죠? 이 사람은 헬퍼가 맞습니다 3 4 4